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아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 능내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의 가정을 생각하게 되는데 가정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신 정말 몇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가정은 아이와 부모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이 공간을 점유하는 곳 좀 딱딱하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달리 생각하면 부모와 아이, 가족이 함께 정신적, 영적으로 중요한 환경들을 함께 누리고 전수할 수 있는 축복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직장으로 출근한다고 생각하지만 달리 보면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집으로 출근하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이제 가정의 자녀들을 돌보고 가정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귀한 사명을 갖고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고 존경하며 부모는 자녀를 향한 보호와 교훈과 또 영적인 은사들과 또 계획들을 나눠줄 수 있을 때 가장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이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가정에 주신 귀한 명령이 있는데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가정의 구성원은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좀 더 넓게 보면 조부모님들이 있는 곳도 있고요 가끔 1인 가정도 있지만 그들에게도 부모님이 있고 가족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가정의 가장 기본 단위는 부모와 자녀입니다 그런데 서로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상호간의 관계죠 그런데 가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관계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녀는 부모님 때문에 너무 힘들다 부모님도 애들 때문에 너무 고통받는다 그런 것도 종종 있어요 상호간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가정에서 이런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의 위치에서 먼저 풀어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베스 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본문을 보면 자녀들아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을 해라 이것은 잘 생각해보면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양심과 본능의 문제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옳은 겁니다 자연적인 겁니다 성교에 나오는 특별 게시가 나오기 전에 자연 게시 일반 게시에 속한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에도 이런 교훈이 있고 또 유교 문화권인 아시아권에서도 유교의 뿌리 속에서 충효 등의 질서를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본능으로 알 수 있는 질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명령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율법으로 명령하고 있어요 구약의 열 가지 개명 중에서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첫 번째 개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위치로 보면 어떤 분은 이 부모 공경의 문제가 사람 사이가 아니라 다섯 다섯 나누면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개명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개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 가지를 연합해보면 하나님 섬김과 사람 사이의 관계 진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참 중요하죠 신명기 5장 16절에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삶의 법칙으로서 부모를 공경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이 명령이 참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인간의 모델 되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이 명령을 그대로 지키며 사셨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2장 5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듯이거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 부모님이 그 무리 중에 있는 줄 알고 그냥 길을 떠났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줄 알고 며칠을 다시 거슬러 올라와서 찾고 다시 내려갈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이제 어머님도 참 정신이 없으시네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왜 내가 여기인지 알지 못했습니까? 탓하지도 않았어요 이제 부모님이 이전과는 다르구나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폄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일은 그냥 묻어두고 내려가서 동일하게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받듯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부모님 아래에 있을 때 그 권위에 철저히 순종하며 산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부모님 순종에 대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임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골로세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쁘게 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순종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내 생각 내 관점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할 때에 부모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도 표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로 부모님을 만드시고 그를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섬김을 배우게 하셨다 그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렇게 여겨야 돼요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섬김을 잘 배우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또 그품은 아니라 이 부모님 섬김을 통해서 이 순종의 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순종할 때 복이 따라옵니다 오늘 읽은 본부는 이처럼 당연한 순종의 삶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스 6장 2절 3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에 양적인 질적인 축복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양적인 복은 장수하는 것이고 질적인 복은 잘되는 것 형통의 복이 입하게 됩니다 아까도 신명기 말씀에서도 약속했던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거기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복을 누리리라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 약속이 그대로 에베스에도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순종의 복은 하나님이 특별한 보너스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자연 법칙을 따르는 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도 예비해 두셨어요 물론 이 말씀을 효도하면 언제든지 생명 연장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혼란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분명히 보건대 동일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추구 받으며 사는 가정 그곳에서 임하는 행복의 양과 질이 그렇지 못한 가정의 행복의 양과 질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섬김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다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이 본문의 공경이라는 단어는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무겁다 무게를 둔다는 말이에요 부모님의 가치에 그만큼 무게를 실어드린다는 겁니다 부모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경험하는 첫 번째 사람이죠 이 부모님에 대한 바른 자세를 통해 결국 인간에 대한 바른 자세를 알게 되는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 실패하는 사람들 그 뒤에 보면 부모님과의 왜곡된 꼬여진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상태로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 신앙이 있더라도 그런 사람들 보면 이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 아직 풀려지지 않은 매듭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첫 번째 사람인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인간관계 핵이 그 핵심이 알려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배우게 됩니다 골로에서 3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가정에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는 것 부모님을 주님을 섬기듯이 또 자녀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대하듯이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철을 들고 알고 나니까 부모님이 벌써 세상을 떠나셨다 아니 잘 섬겨드리려고 너무 멀다 그런 분도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혈육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웃어른을 공경함으로 이 축복을 동일하게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참 복된 장소인 이유는요 이 축복에 놀라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3, 4대가 함께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소중히 여길 때에 교회적으로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참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참 효를 다하는 부모님이랑 극진을 섬기는 그런 집사님들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참 의미를 다했으니까 홀가분하잖아요 그런데 홀가분한 것이 아니라 섬길 뿐이 없어지니까 너무나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그분들이 그 정성 가지고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을 참 잘 대접하고 때가 되면 다 모셔서 밥도 사드리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저 집은 축복의 원리를 배울 뿐만 아니라 몸에 새겨서 계속 실천하는 집이구나 그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축복을 실천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어른을 잘 섬기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교회를 놓치지 말고 장수와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축복은 전수되어야 될지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이 효도의 원칙과 복받는 삶을 대를 이어 전수할 때의 진짜 복이죠 한때 잘 된 집이 아니라 대를 이어 잘 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명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에베스 6장 4절은요 한 가지를 덧붙이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또 아비드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여기서 보면 자녀에 대해서 노엽게 하지 말고 여기에 주목이 올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은 자녀들이 적자리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반항하고 가출하고 더 큰 상처가 대물림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날에 청소의 문제가 왜 일어납니까? 이런 상처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자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럼 이런 얘기만 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아이들이 노엽게 하지 않게 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그 뒤에 이야기하고 있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원인이 밝혀집니다 자녀들의 노여운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원칙이 아니라 부모의 기준과 주관과 변덕으로 아이를 가르치고 이야기했을 때에 아이들 마음의 노여움이 있습니다 이전에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다음에 기준이 바뀝니다 저렇게 해라 그럼 아이의 마음속에 왜 예전에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놓고 지금은 이렇게 해요 또 그렇습니다 가르쳐놓고 부모님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놓고 반항은 못하지만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런 생각도 해요 자녀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죠 지금은 힘이 없으니까 당하지만 크고 나면 두고 보자 그런 자녀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커서 그런다고 하죠 막 꾸질을 하려고 하면 아버지 이제 힘으로는 더 이상 안 돼요 그런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 말 듣겠습니까? 그때 진대면 말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약할 때는 아버지가 힘으로 도와줬으니까 지금 아버지 약하니까 내 힘으로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힘으로는 안 돼요를 듣고 싶으십니까? 내가 힘내어 도와드릴게요 듣고 싶으십니까? 바로 이 자세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왜 이런 분노와 상처가 쌓입니까? 그릇된 가치관과 거기서 나오는 행동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하나님 주신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권위는 책임지고 잘 가르치라고 주신 것이지 지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배하면 반발합니다 또 부모도 하지 못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강요할 때가 아이들의 분노를 삽니다 공부해라 왜 성적이 이것밖에 안 되냐 막 꾸지람을 합니다 그러면 슬그머니 뒤가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은 학교에 다닐 때 공부 잘했나요? 나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잘하라고 한 거죠 모순이에요 DNA를 똑같이 물려줘놓고 왜 그러십니까? 오히려 설득을 하면 되죠 나는 기회가 없어서 못했지만 너에겐 기회를 주니까 잘했으면 좋겠다 내가 좋지 않은 머리를 물려줘서 미안하지만 너는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극복했으면 좋겠다 그럼 상처받지가 않아요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니까 그러나 자녀를 나의 콤플렉스의 해결 도구로 삼을 때에 아이들 마음속에 큰 분노가 생깁니다 또 부모가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위탁하신 것이지 나의 소유물이나 나의 장식품이 아닙니다 가끔은 자녀들에게 모욕과 수치감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는 아직 어립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말로 저주와 모독을 줄 때에 아이들의 큰 상처가 됩니다 아직 단단해지지 않은 이 마음에 큰 상처가 되어서 그것이 부모를 향한 반항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우리 어린 손주들을 볼 때 그 아이에게 여기에 꼭 뭐 하나 붙어있다고 생각하세요 취급주의, 프레이자일, 깨지기 쉬움 이게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너무나 소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아직은 주의해서 다뤄야 되는데 나의 말로 상처를 주고 함부로 해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 생채기가 나시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꾸질함도 하지 말고 그런 얘기는 아니죠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원 13장 2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따끔하게 혼내줄 때는 혼내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 혼내는 것이 분명한 성경의 기준에 따라 애정으로 잘되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노에서 분풀이하는 것인지 아이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훈계는 하나님 명령이에요 필요할 때는 매를 들어서 더 바르게 약육해야 돼요 그런데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분풀이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원칙대로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징계하면 수용합니다 잘받긴 모처럼 되어서 인생의 기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대는 말로가 아니라 몸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매를 통해서라도 잘못된 것을 깨닫도록 가르치고 또 더 좋은 몸에 가르치는 무엇입니까? 내가 부모님을 잘 숙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내가 원칙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도 그 삶을 따라가게 됩니다 힘들어도 부모님의 순종의 삶은 아이들에게 전수되고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대로 나중에 보면 내가 효도했던 것이 자녀를 통해서 나에게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뿌림만큼 수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 말씀이 원칙이 있어서 순종의 삶을 보여주고 실천하여서 장수와 형통의 복이 누려지는 그런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우리 가정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서 축복의 비밀이 늘 전수되는 가정 많은 사람이 그 가정을 볼 때에 그 가정이 잘 되는 비밀이 어디 있느냐 찾았을 때에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의 원칙이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